알렉산더 맥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이 설립한 케어링 그룹 소속의 영국 명품 브랜드입니다. 뉴욕, 런던, 밀라노, LA 등 플래그십 스토어와 전세계에 10여개의 본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우류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은 세컨드 브랜드 맥퀴를 런칭하며 덥고 모던한 감성의 우류, 액세서리, 신발 등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은 톰 포드, 비오크, 레이디 가가 등 개성있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꾸준히 협업하며 끊임없이 브랜드를 발전시켰습니다. 2011년에는 영국 왕실 윌리엄 왕세손의 결혼식에서 신부 케이트 미들턴이 선택한 웨딩드레스가 알렉산더 맥퀸의 수제자인 사라 버튼이 디자인한 작품이라는 것이 공개되며 전세계에 여성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이란 브랜드의 가치는 디자이너이자 창업자였던 알렉산더 맥퀸의 예술적 감각과 독창석에서 그 성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명품 브랜드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해골 프린트를 대유행시키며 전세계적으로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자유분방함을 만들어낸 범스터 팬츠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90년대 시크하고 날카로웠던 분위기는 케이트 모스라는 명국 모델과 알렉산더 맥퀸이 만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며 패션이 가진 힘으로 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패션에서 쇼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렉산더 맥퀸이 말한 바 있는데 그는 옷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도 이야기하게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공격적일 수 있는 해골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하여 일명 해골 패션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은 단순한 패션이 아닌 예술로서 받아들이면서 화려하고 도발적인 패션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은 전세계적으로 해골 프린트의 스카프를 유행시키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에 알렉산더 맥퀸은 끊임없이 시즌 캠페인을 주도해 오며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컬러와 섬세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의 의상, 액세서리 신발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라 버튼은 영국 맥퀸 매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 전시와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원단 기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작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맥퀸 하우스의 남은 원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션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있는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고급 원단을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패션 사업의 미래를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 코리아는 2016년 한국에 직진출했고 서울, 롯데, 현대, 부산, 롯데백화점 등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면세점에서 오픈을 했고 액세서리와 여성복, 위주에서 남성복까지 점차 확대해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은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가며 인재 채용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열정 있는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매우 다양하기에 채용 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다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을 진행합니다.